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이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곧 수능이다 라고 하는 이제 캐스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 캐스트 자리를 빌어서 다시 여러분께 이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너무 오랜만에 왔고요. 그쵸? 보고 싶었죠? 저도요. 자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여름반 특강 시즌이 개강이 되면서 제가 좀 많이 일정이 좀 바쁩니다. 그리고 몸도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많은 친구들이 찾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뭐지? 게시판에 찾아오셨잖아요. 상담 게시판에.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답변이 좀 늦습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공감하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늦어가지고 좀 밀려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게시글을 지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게시판에 공지사항 올려놨죠? 그러지 마시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해가지고 빨리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당 영상은 지금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우리 예전에 한번 봤었죠. 그죠? 자 6평 같은 경우를 볼 땐 제가 현장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국어영어 수학이랑 국수형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국수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해서 탐구 과목보다는 주요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게 왜냐면 탐구 과목은 제가 담당하는 탐구 과목에 한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국어영어 수학은 공부한 만큼의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상담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제 부끄럽게도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단언컨대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신뢰가 가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게끔 전달이 될지 모르겠으나 오랜 기간 학교에서 아이들과 가까이 해서 호흡하고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바 구경수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하는 만큼 눈에 보이게끔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6평 때는 제가 주요 과목에 조금 더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동안의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6월달이거든요. 예를 들어 줄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가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월에서 2월달 또는 3월에서 4월 정도면 보통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공부를 시작했던 시점을 이때라고 합시다. 반수생들 빼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가 6월달에 그죠? 이때 이제 이걸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3, 4개월 정도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할 때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것이 나에게 잘 맞는지 내가 수업을 들었던 그 수업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나의 수험생활 패턴이 이게 국영수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6월달입니다. 그쵸? 막 더워지기 직전에 이제 막 조금씩 더워지려고 하는 그 무렵 해서 이때 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국영수를 이제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죠?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6월달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 6평 보고 나서 슬럼프 왔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응게 많이 찾아주셨잖아요. 그죠? 문제는 잘 봐도 걱정, 못 봐도 걱정이었다는 거야.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아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맞나? 아 찍은 것도 맞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는 잘 보면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은연 중에 내가 좀 만족감을 느끼면서 조금 풀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날씨가 더워지죠. 못 보면은 또 못 보는 대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예전에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 그럼 난 뭘 들어야 되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시기가 6월 이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고 나서 이제 9월달 평가원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9평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한 달 남았는데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 9월달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 과목을 수능처럼 봐야 된다. 이건 수능입니다. 9평이 내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시는 게 맞아요. 보통 아이들이 아니 그래도 뭐 9평에서는 제가 공부가 다 안 끝났으니까 한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자기가 미리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순간 내 마음이 끝까지 노력해야 될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 좀 이렇게 노력이 좀 흐지부지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전처럼 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진짜 수능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전 과목이요. 당연한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가 곧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수능처럼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거. 탐구 과목까지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진짜 미안한데 제가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공부해 얘들아 공부해.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직업이 강사잖아. 직업이 강사잖아. 그러니까 김종옥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상담할 때 그런 얘기 제가 잘 안 왔는데 직업이 강사니까 강사의 타이틀을 달고 찍는 영상에서는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탐구 과목까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봅시다. 제가 또 써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이 있어.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1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탐구도 그렇긴 하지만 6평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못하겠으나 쭉 진행되는 그 국영수에 대한 공부가 여기서 잘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제 또 한 번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을 따져보면 100일도 채 남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를 그렇게 따져보면 국영수를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뒤에. 그러니까 6평 끝나고 나서부터 몇 개월 한 두 달 정도. 여름방학을 딱 끼고 있는 6평 끝나고 두 달 정도의 공부 방향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9평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뭐가 좀 안 돼. 그럼 빠르게 수정하거나 빠르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또 한 두 달 정도 공부를 열심히 빡빡 해가지고 수능을 잘 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수능처럼 보셔야 되고 요거. 선생님. 저는 탐구 과목을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괜찮아요. 3등급만 받으면 안 되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뭔가 마음에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탐구가 만약에 잘 안 나오잖아. 자, 역사 과목 기준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 기준이에요. 탐구는 하는 만큼 나옵니다. 해서 이 탐구는 여름방학 때 특강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이야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탐구는 방학 때 끝낸다 해서 탐구를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막 그런 특강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름방학 특강 해가지고 이제 몰아서 하는데 이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특히나 고3 현역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길어야 3주입니다. 보통 2주 하잖아. 그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효율성을 뽑아내서 잘 봐야 돼. 왜? 구평이 끝났어. 근데 구경수는 좀 만족스럽지만 탐구가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다라 칩시다. 탐구 점수가 안 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바심. 왜냐면 남들은 1등급 받고 만점 받았다는데 나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거기서 조바심이 나는 순간 탐구의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럼 뭐가 소홀해질까? 구경수가 소홀해집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구평이 끝나잖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디데이가 두 자리로 줄어요. 두 자리 있으면 뒷자리가 바뀔 때마다 앞자리가 금방금방 바뀌어. 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 그리고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1, 2월 달에 또는 수험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빈둥거리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뭐가 좀 여유가 좀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게다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해야 되는 게 있긴 있는데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일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야 되는 게 눈에 더 많이 보여. 왜 그럴까?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여기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내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지엽에서 건들면 어떡하지? 내가 문제를 이거는 풀어봤는데 전식으로 문제풀이가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지. 불안한 거죠. 왜? 내가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야만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점점 해야 될 게 늘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나 탐구 전부 다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이 9평이 끝나고 나면 해야 될 게 진짜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거를 공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시간 배분을 잘 하려면 탐구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한데 다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잘하셔야 돼요. 이게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가 되겠다. 해서 실제 수능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슬럼프 아닌 슬럼프 그리고 6평 끝나고 좀 방황했던 시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제자리로 찾아갈 시점이 됐습니다. 방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1년 365일 내내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붙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하지만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간을 좀 짧게 줄이고 이제는 제자리로 오셔야 돼요. 하고 열심히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목별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한국서랑 역사 과목을 담당하니까 딱 고기. 딱 고 과목들만 몇 가지 한번 얘기해볼게. 음.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시간이 금방 간다고요? 커밍순 진짜 D-Day가 금방 옵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스케줄러랑 이런 데다가 XX치거나 그런 달력 체크하잖아요. 10일 전 9일 전 이건 한참 남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얼마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X치면서 어떻게 시간이 너무 빨라. 근데 오늘 하루를 돌아와 보니까 난 뭐 했지? 나 분명히 아침 7시부터 열심히 뭘 했는데 나 오늘 뭐 했지? 이런 날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좀 갉아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시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진짜 실전이라 생각하고 수험생활 체제에 정말 나를 잘 맞춰놔야 됩니다. 약간 이게 너무 공허한 메아리 같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그 대남문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혼자 하는 게 힘들잖아. 혼자 내가 그거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옆에서 으시아으시아 해주고 같이. 그럼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없잖아. 그럼 찾아오시면 되죠. 물론 제가 답이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제가 이제 몸도 이제 목소리도 돌아왔죠? 목소리도 돌아왔고 좀 이제 회복하는 중이야. 물론 링계를 두 번이나 맞았어. 자 아무튼 회복을 금방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 테니까 찾아오셔서 선생님 저는 오늘 이런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오늘 좀 아쉽지만 내일은 더 잘 할 수 있어요. 써놓고 갔다 와서 또 한 번 점검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뭔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더 의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자 그러면 과목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한국사입니다. 누구나 다 봐야 되는 한국사 누구나 다 필수로 봐야 되지만 절대평가로서 크게 어렵지 않은 하지만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급별로 좀 나눠서 제가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1, 2등급이 나오고 있다. 안정적으로 1, 2등급? 그냥 쉬워. 한 10분 컷? 5분 컷에 끝나. 굳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이랑 탐구해야 될 과목이 많은데 한국사를 듣고 있다? 그거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 내가 한국사를 굳이 이 시간에 듣고 있어. 근데 그걸 승공 시간을 넘는다? 아 이거는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조금 힐링의 과목으로 조금 썰 같은 거 듣고 재밌게 듣고 싶다 해서 듣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한국사를 잘 하신다. 그러면 자투리 시간에 이동 시간, 식사 시간 이럴 때는 괜찮은데 순공부하는 시간에는 한국사는 넣지 않기를 전 추천합니다. 제가 한국사를 가르치지만 한국사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세요. 그런데 3, 4등급이 위트에이트해 어떤 모의고사나 5등급 나왔다가 어떤 모의고사나 3등급 나왔다가 약간 진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내가 확 떨어지고 무난하게 나오면 내가 그래도 3등급은 턱걸이를 하고 이렇다. 한 번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뭐냐? 빠밤, 스피드 압축 특강 빠밤 이게 제 강좌 홍보예요. 9강짜리인데 스피드 압축 특강을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피드 압축 특강에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향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평 보기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필요한 내용은 웬만하면 다 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번 6평보다 9평이 더 어려웠다. 작년 9평만큼 역대급 난이도가 나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작년 9평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절대평가 체제 안에서 작년 9평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일. 그리고 올해 봤던 얼마 전에 봤던 6평이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이 크게 무난했는데 자 만약에 이번에 9평이 6평보다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돼. 그때는 3시간 파이널이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고요.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시간 파이널 한 번쯤은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지. 6평의 경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6평 하나만 보고 경향성을 보기에는 표지권이 너무 작아요. 적죠? 그래서 6평과 9평 두 번의 시험을 보면 그래도 평가원에 뭘 의도하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경향성을 여기다가 반영해서 추가할 내용을 추가하고 덜어낼 내용을 덜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3시간 파이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도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6, 9평의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언급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해설 강의라도 들어주세요. 해설 강의라도.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게 너무 지루하다. 아 그럼 총평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6월달과 9월달의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이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국사를 정리하고요. 됐죠? 자 정리하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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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는 제 거예요. 활용하세요. 마지막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아이씨 뭐 좀 그렇잖아요. 이 자투리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거 15분 한국사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15분 한국사로 검색하시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요. 저보다 이제 머리가 좀 길고 좌우 머리도 이렇게 안 다르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 있어? 갑자기 캐스트 찍다가 썰을 푸네. 제가요. 어제 평춘에서 수업했거든요. 평춘 친구 보고 있니?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한국사 특강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 15분 한국사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 혹시 그 유튜브에 있는 15분 한국사가 선생님이세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수업하다가 당황했어. 어 나랑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좀 비슷할걸? 나 맞을걸? 이랬더니 대박 이러는 거야. 그 여학생이서 왜? 그랬더니 같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15분 한국사로 검색하시면 저는 아닌데 저랑 비슷하게 생긴 저보다 좀 젊고 쌩쌩하고 뭔가 좀 볼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날 그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동아시아 산세계산 볼게 동세사 같은 경우 이제 선택자가 얼마 안 되지만 동세사 같은 경우 이제 고인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실력자가 되게 많은데 볼게 여름방학을 적극 활용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방학특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쫙 압축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제 홍보예요. 동세사 압축특강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4주짜리 커리 현장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조금 반영을 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압축특강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고 이게 개념, 연표, EBS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 담아놓은 이제 한 판에 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PDF 파일이 있어요. 제가 다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 송글씨입니다. 물론 제 송글씨가 가독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구조화를 잘 시키려고 했어. 제가 판서하는 내용을 최대한 A4용지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PDF 파일을 통해서 이거를 구조화 시키시면 됩니다. 딱 보고 나서 착각 찍은 다음에 어? 이거는 여기쯤이었으니까 그 다음 순서가 이건가? 이건가? 이런 거 파악하시면 좋고요. 다음, 주요 연도를 암기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게 동아시아사 세계사의 트렌드가 연표 문제를 킬러문학으로 내지 않는 트렌드인 건 확실합니다. 연표를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이제 없어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평가원에서 연도 문제를 안 낸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지. 이번 6평에서 동아시아사 제일 어려운 거 보였어? 15번 문제. 가나 시기사의 문제잖아. 이거 연표 문제잖아요. 연표 문제라고. 그러니까 연표는 기본입니다. 주요 연도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주요 연도조차 모르고 그냥 내용만 가지고 푼다? 어려워요. 주요 연도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주요 연도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주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해요. 저는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암기하는 방법 암기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창의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머리가 없어서 저는 그냥 힘들지만 과정은 힘들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한 거 연도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외우시기를 추천하고요. 다음 압축특강을 듣는 분들에 한해서 이걸 만약에 듣게 되신다면 수능특강이랑 수능하성 수능하성이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만 가지고 계속 듣고 개념만 복습하고 개념만 읽고 그러다 보면 문제 푸는 요령을 우리가 습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풀고 싶으면 습득과 수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아요. 지금도 습득을 다 안 푸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개념 정리하면서 그 압축특강 나가는 진도만큼 여기 있는 문제도 풀어보고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질문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권화를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끝났고 주요 학습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단권화하고 있는 교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단권화하고 있는 교재나 그 책에다가 계속해서 다 이렇게 때려박으면 돼. 어차피 수능장 갈 때 이거 한 권 들고 갈 거 아니야. 그치? 그 한 권에다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 이게 어디 있었지? 잠깐만. 그 단권화 노트를 폈을 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게끔 한 군데에 몰아넣으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아마 이제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긴장되고 힘들텐데 힘들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월달부터 우리 공부했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단 말이지.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남은 시간과 여러분의 내년, 내후년 앞으로 여러분의 나날에 큰 디딤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 나 뭐 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아 난 그래도 진짜 열심히 했다. 나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 지금의 이 시기를 좋은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꾸준히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스트를 마무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